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이 기온이 40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던 기상학자가 이번 겨울에는 영하 18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해동 개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9월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겨울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2022년 겨울과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기관들도 비슷한 관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예측의 주요 원인으로 2021년 발생한 라니냐 현상의 반복을 들었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일본 난동 쪽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한반도의 북풍 계열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공식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라니냐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북아메리카 대륙에 북극 한파가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한파와 미국의 텍사스주가 겪었던 텍사스 한파와 비슷한 수준의 한파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1년과 2022년에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었고 미국 텍사스에서는 수돗물이 끊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때와 비슷한 겨울이 올해도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11월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는 기상청의 과거 30년 데이터를 보면 여름은 짧아지고 겨울은 길어졌다며 최근 10년 동안은 가을다운 가을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올해도 가을다운 가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7일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중동전쟁의 위기에 빠뜨린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거의 1년에 걸친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의 전려는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은 1,205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적전으로 최소 4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개전 이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국지전에 나서 이스라엘 북부접경지대를 공격해왔습니다. 개전 이래 1년이 된 지금 국지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최대 규모 교전을 벌이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과 18일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가 일격을 받은 이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9월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폭격했습니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개입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 전쟁이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기 좋은 기후를 찾아 떠도는 유목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목민들의 손에 들린 건 기존 국가 여건이 아닌 기후 여건이고 집은 마치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듯 돌아다닐 때마다 새로 짓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내다본 불과 수십 년 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최근 전 세계 8개국에서 동시 출간된 플래닛 아쿠아에서 그는 물에 집중합니다. 지난 9월 9일 국내 언론과의 줌 인터뷰에서 리프킨은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 신유목시대와 임시사회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프킨은 인류문명의 발전이 수저온 인프라와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약 6천 년 전 메소프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 계곡, 중국 황어 등에서 인간은 물을 활용해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재방과 둑을 쌓는 등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물을 길들였습니다. 인형 식량이 증가하고 논밭에 필요한 일송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의 인구가 이동한 결과 대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수력발전뿐 아니라 화력, 원자력 등 에너지 발전 역시 큰 부분을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브키는 물과 인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물이 인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서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 잦아지는 대홍수, 가뭄과 폭염의 장기화,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 등 이상기후가 그 증거입니다. 리브키는 이제 물을 가두고 길들일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물의 길을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난민국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기후기상이변으로 연평균 2,100만 명이 강제이주했고 2050년엔 기후난민이 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인 12명 중 1명은 향후 45년 동안 가뭄과 폭염, 화재에 취약한 미국 남부를 벗어나 서부 상간지대와 북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프키는 이미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기후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온화한 기후를 찾아 움직이면서 새로운 유목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유목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주권국가의 보호 아래 하나의 고정된 지리적 공간에 소속되는 세상은 점차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일종의 팝업도시가 생겨나고 사라지길 반복할 거란 전망입니다. 리프키는 군대 역할도 국가 안보에서 자연재해 대응과 생태지역의 복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는 빙하기와 간빙기로 오가는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라며 야생으로 돌아가는 수권에 적응해 동료 생물과 함께 번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노전 5편 262장에서 앞으로 천하의 수기가 마를 것이니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뜻하는 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의 갈 거자를 씁니다. 삼수변은 곧 물수자를 말함으로 한마디로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길이며 이것이 우주자연의 길인 도입니다. 리프킨의 말은 물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졌던 인류가 진리적 의미를 가진 물의 변화에 적응해 수기를 축적하는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